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스테시키 간장 데프리카 루탈 루탈 머싱 껌 와우 강웅 고추장 다진마늘 액젓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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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을 넣어서 마늘을 넣을거에요 물을 넣어서 아삭아삭한 부터에 올려줍니다 멸치고기 다진마늘을 넣어줍니다 잘 섞어줍니다 멸치고기 전장 매우 고춧가루 마늘 후추 간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자막제작 문고추 문고추 여러가지 다진마늘 잘라주세요 소금 대파 대파 소금 계란 소금 호남 채소 간닭 매운 계란 채소가 가득한 파슬리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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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